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얼굴에 못 비치겠네요 안 돼요 못 보여줘요 완전 완전 민둥민둥해서 네 완전 네 완전 쌩얼이어서 부끄럽습니다 귀가 빨개 벌써부터 빨개요 뜨겁네 뜨겁네 뜨거 네 여러분 추울 때 네 찬이 귀를 만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귀난로 있잖아요 귀난로 있으니까 네 순둥순둥찬이 네 맞습니다 아 저랑 왜 이렇게 하얘졌어? 맞아요 저 엄청 하얘졌어요 아 아 이게 겨울이 되면 어 네 신기하게도 제가 더 하얘져서 그만큼 햇빛을 안 받다 보니까 네 제 원래 피부색으로 더 네 돌아오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어? 언제였지? 6월? 그렇죠 6월쯤에 그때 이제 그 울프갱 무대를 위해서 제가 태닝을 했었는데 네 그건 그 태닝 빠진지는 네 네 한참 됐습니다 엄청 옛날에 다 빠졌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다시 엄청 하얘졌다고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짜잔 예스 I'm so very high Yeah 비결? 비결이 비결은 비결이 딱히 없는데 비결이 있었나? 비결은요 음 음 그러게요 뭐지? 저는 그건 있었어요 아마 뭐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제가 태어났을 때 약간 뭐라 알지? 완전 빨갛게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사진 있으려나? 잠시만요 음 제가 엄청 어 완전 그냥 빨간색으로 태어났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엄마 말대로 음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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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도 있을 텐데 음 Just wait a minute 잠깐만요 없네 없네 찾으면 한참 걸릴 것 같으니 음 음 네 포기하는 걸로 못 찾는 걸로 어쨌든 엄청 엄청 어 하얘었다라는 예의가 있었습니다 오 파란색 도민 이거 노이즈 앨범 파란색이니까 더 핑크색으로 보이네 그러면 네 다시 이걸로 아니면 이걸로 오 예스 이게 나왔다 네 아무튼 여러분 네 찬예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찬예방이 어 135회이고요 오늘의 에피소드 135 for Chinese Room and yeah 오늘의 좋은 시간을 만나뵙니다 오늘은 어 이제 저희가 또 최근에 시즌 싱글을 내게 되었잖아요 이제 첫 시즌 싱글인 만큼 오늘은 이제 뭐 이것저것 작업이 비하인드나 이제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 시즌 싱글을 같이 틀을 예정입니다 그전에 어 물론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추천해드리고 싶은 곡들이 있어가지고 몇 개 준비해왔고 또 추천받은 곡도 있어서 네 그 노래도 이제 틀면서 같이 한번 어 어 뭐냐 네 찬예방을 진행하려 하겠습니다 俺 Lewị다 여러분은 잘 친휘이จ? 여러분은 잘 친nephen dafür 여러분이 기분 좋더라구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분이 기분을 좋더라구요 여러분은elen 그리고 최근에 출연한 시즌의 싱글입니다 네! 저희는 새로운 곡을 살펴볼까요? 이 곡을 살펴볼까요? 이 곡이 있었는데 그리고 네! 즐거운 시간! 네! 하지만, 제가 이 곡은 이 곡이 그가 최근에 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곡이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은요.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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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스트레스. 왜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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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 줬어 보네 작 못하는 compiler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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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은요, 제가 좀 늦은 점심을 먹어가지고 아직까지는 배가 안 고파요 저녁을 먹어야 되긴 하는데 그래서 요새 또 입맛이 없어가지고 특히 뭐 굳이 안 먹어도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안녕, 여러분? 뭐하는거지? 여러분들은 항상 물어보는거죠 아... I don't feel pain 지금 걱정은 없는데 근데 이게 주사 때문인지 I don't know if it's because of the needle or if it's actually healed so let's say if it's because of the needle that it doesn't hurt then I still can't, you know, exercise or put too much, you know, strength into the wrist because it's because of the needle that it's not hurting but it actually hasn't healed yet it could be that or it has completely healed which means that I can exercise but just in case I'm just gonna rest for a little longer just to see how it goes but yeah, it's okay 네, 그래서 이게 주사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나아서 안 아픈 건지 사실 정확히 잘 몰라서 아직 지금은 아직 그냥 지켜보면 좀 운동은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참아야 할 것 같아서 혹시 몰라, 혹시 몰라 그래서 일부러 참고 있다 해야 되나?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블레아 네블레아, 네블레아 네블레아, 네블레아 내가 볼까 그래서 네블레아는 네블레아 주사 맞는 걸 좋아하다고 하면 좀 표현이 이상하니까 약간 괜찮아 해요 약간 보통은 이제 다 주사를 무서워하고 주사 맞을 때는 아니면 피 뽑을 때 이제 못 보잖아요 저는 이제 약간 이게 제 몸이다 보니까 또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병원 갈 때 거기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이제 피부가 하얗기도 하고 또 말라서 그런지 이제 혈이 되게 잘 보이잖아요, 혈관들이 그래서 뭔가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면서 네, 주사 맞는 것 같아요 보면서 맞는 사람이 많구나 신기하네요 슈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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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네요 차은아 어제 데몬 팬 싸는 느낌이 어땠어? 그게 제가 먼저 잠시 잤다 먼저 먼저 사과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 제가 너무, 너무 긴장해서 그런지 원래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봐서 말도 막 많이 하고 싶고 막 그러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제가 제가 너무, 너무 긴장해가지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뭔가 너무, 너무 뭐라 해야 되지? 근데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부끄러워, 아니 부끄러운 건 아니지, 그치 부끄러운 건 아니고 그냥 뭔가 너무 신기하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되게 막 저도 모르게 막 떨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한 번은 오랜만에 다시 해봤으니까 제가 다음에 하게 되면은 제가 제가 잘 리드 해드릴게요 네, 제가 원래 항상 약간 대화를 먼저 시작하고 막 편하게 말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어제, 어제, 그치 어제였지 네, 제가 그걸 못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실망했을까 봐 왜 떨었어? 진짜 2년, 그치 거의, 거의 2년 거의 2년 만에 만나서 그런지 그래서 엄청, 엄청 그냥 느낌이 이상했어요 옛날 생각도 나오고 아쉬웠던 건 이제 여러분들인지 또 어쩔 수 없게 마스크를 써야 해서 진짜로 얼굴을 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좀 많이 아쉬웠고 근데 진짜 너무 미안했어요 그러니까 한 분께서 또 너무 뭐라 해야지 그래서 말은 해줘야지 이래가지고 제가 맞다, 내가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래가지고 좀 너무, 너무 미안했어요 아무튼 네, 다음에는 제가 제대로 확실히 그 마음을 진정시키고 잘해보겠습니다 약속! 약속, 약속 자녀도 떠는구나, 맞아요 저도 엄청, 엄청 떨렸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바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 30분 전에 40, 45분쯤 전에 저희가 또 비하인드 메이킹 필름이 떠가지고 이거부터 한번 같이 보고 찬이의 방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뭐야 짜잔 시작부터 나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찬이의 방을 시작할 영상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Let's go! Let's go! 그쪽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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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터포스 촬영하러 왔습니다 바로 돌아와서 전화를 하고 전하지 못할 말을 한 다음 다시 끊고 나가라고 했거든요 오케이 저 오늘 차였어요 스테이한테 차였어요 그럼 안되는데 하니한테 실현 당했어요 오케이 아 잘 들린다 아 잘 들린다 이거 어떻게 엄청 엄청 와 아 그치 이거 왜 그래? 이거 왜 그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가 찢을 편지입니다 찢을 편지 찢을 편지를 부작되고 있습니다 누르는 번호가 따로 보내주세요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펑 나네 오늘 좀 가족이랑 너무 자고 있어요 아 아 네 오토바이 탈출 모르는 라이드로 소리 베 الذي 스승ify 잊지 투정 옛날에 Watts 그 두 수비 졸торов 문을 조정 mitä 흠님 버전으로 한번 시작하셔야 돼요 다 지나가서 부끄러워 이게 뭐 이해를 다 이거 뭐 이해를 다 무시 무시 어 귀엽게 정력힐 수 있어 벌레칸 좀 받는 거 진짜 궁금해 벌레칸 오케이 하고 저희 선생님으로 넘어갈게요 테이크로 넘어갈게요 한겨울이네요 노래가 너무 좋아요 이번 앨범 노래 자체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들이라 24th, 24th 제가 정말 좋아해요 이 노래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세계 축하합니다 세계 축하합니다 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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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셋 넷 넷 넷 넷 넷 그치? 제가 감사합니다. 드링키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 어디 가세요? 여기가 이리 와. 어 이노래는 그 엄청 멋진 운이 진짜 겨울의 반개가 심정적이고 굉장히 감성을 건드리는 그리고 조금은 처절할 수 있는 노래입니다. 이별 노래죠. 제목 자체도 그냥 직역하면 겨울이 떨어진다잖아요. 그래서 겨울이 오니 다시 기억들이 떨어진다 아니면 불러진다 약간 그런 뜻으로 내산을 할 수 있도록 오늘 노래 자체도 굉장히 따뜻하니깐 이노래 쓰시고 따뜻하긴 한데 겨울이 스트레이키즈와 같이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뮤비로 여러분이 찾아뵙겠습니다. 화이팅! 노래 수치. 오 예스, I'm sorry. 안 그래도 고민하고 있었는데 프리미엄으로 프리미엄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해야 하나? 어떻게 할까요, 스테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해야지잖아 고민 되는데 아무튼 방금 본 영상은 익스테리키즈의 윈터포우즈 뮤직비디오 비하인드 메이킹필음 같이 한번 봤습니다. 오 예스 좋아요 그리고 이제 또 그렇죠 노래들의 뮤직비디오가 있는데 그거는 이따 여러분들과 같이 볼 거고 오기 전에 이제 제가 또 추천받은 그리고 추천해드리고 싶었던 노래들을 같이 한번 들어보고 먼저 듣고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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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해볼까요? 오케이, 렛츠고 자, 그러면 노래 첫 번째는 말이죠 비만 안 해도 돼? 알았어요, 안 할게요 그렇죠, 안 해야 또 갑자기 언제나 언제 우리 2PM 형들이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요새는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때 진짜 너무 반가웠어 만약에 우리 PM 형들 요새 뭐 하지? 안 본 일쯤 됐네 보고 싶네요 우리 PM 형들 2PM 선배님 형들 항상 저희 너무 잘 챙겨줘서 늘 항상 너무너무 감사드리죠 아하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스테이가 추천해준 노래부터 가볼게용 이게 아니지 뭐지, 뭐지 노래 진짜 많다 어디 있을까? 와, 노래 진짜 많다 와우 이건 제목을 찾아봐야겠다 이건가? 이건가 봐 어? 엥? 잠시만요 아닌데? 이게 잘못 찾았는데?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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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única 예? 시티시티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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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dyku 저희onds몬那个 네? 그냥 있을 거야 너무 오래 걸리는데? 잠시만요, 그래, 이렇게 한 번 왜 없지? 그래, 여기 찾아보지 어? 여기가 있는데 왜 여긴 없어? 다시 한 번 잡아볼까? 아니, 그냥 저기로 보자, 그래 볼 수도 있지 좋아요, 그러면 우리 스테이가 추천해준 첫 번째 노래 같이 한 번 들어볼게요 어, 노 오케이, 레츠고 오 don't sleep don't wake me up don't sleep don't wake me up after all this time after all these vibes after all these heights we're still on this ride and never wanna say goodby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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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긴장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방금 들은 노래는 우리 스테이가 추천해준 노래 에피카이 선배님 그리고 End of the World 세카이 노아리의 Sleeping Beauty였습니다. 에피카이의 노래입니다. 에피카이의 노래입니다. 에피카이의 노래입니다. 에피카이의 노래입니다.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Let's go! 에피카이의 노래 에피카이의 노래 에피카이의 노래 에피카이의 노래 에피카이의 노래 에피카이의 노래 백선미님들의 글쓰빵 이었습니다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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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스러운데? 왜냐면 사실 소식만 듣고 그래 뭐 한번 생방송으로 한번 틀고 리액션도 한번 해봐야겠다 했는데 이런 느낌의 노래일 줄 몰라서 완전 완전 뭐라 해야 되지? 지금 되게 약간 놀랐어요 근데 확실히 선배님들이 뭐 예전에도 말했지만 노래랑 퍼포먼스랑 춤 다 너무 진짜 탄탄해가지고 실력들이 이번 노래도 너무너무 잘 소화하는 느낌이랄까? 이번 노래도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진짜 선배님들의 그 그 뭐라 해야 되지? 선배님들의 와우 단어 까먹었어 아무튼 장르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 다양한 장르들이 다 엄청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진짜 너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네 멋있습니다 아무튼 방금 듣는 노래는 언앤없어 님들 굿숲범프였습니다 굿숲범프 좋아요 그러면 바로 이어서 다음 노래로 넘어가 볼까요? 오케이 다음 노래는 또 제가 추천해 50년 노래입니다 왜냐면 저는 되게 좋아요 노래가 되게 좋던데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자 전혀 추천하는 다음 노래 렛츠 고! 크림 와우 라고 이렇게 나는 이색 이색 ок 이색 아 센 이색 이색 와우 ॢ 여 이색 churches by 난 너의 나쁜 허비 독학 빠지는 허비 날 미소짓게 만들어 널 더 따로 안게 해 Pretty girl you like creatures Soft하게 감싸 이번 가득 번지 3백 Feels good to be the bad guy 둘이 헤매는 내 눈 너무 달콤한 기분 Baby close your eyes 그저 느껴봐 서로를 나눠 마신 찰나의 순간 둘의 환상은 더 무한해져가 빛가에서 빛가에서 빛가 그럼 듣는 노래는 카이 선배님의 Peaches이었습니다 노래가 너무 좋다 제가 한참 되게 챙겨들었던 장르라야 될까? 사실 이거 말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에 심지어 코드 진행도 되게 비슷한 저희가 만든 데모가 하나 있거든요 물론 절대로 틀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잠깐만요 어떻게 됐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데모를 잠시만요 안 돼 안 돼 제가 이걸 너무 궁금해가지고 좀 들어봐야겠다 잠깐만요 아니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였어 이거였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몰래 듣고 올게요 이거였나?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뭐 템포가 조금 더 빠르긴 한데 코드진이 똑같구나 느낌이 조금 다르긴 하다 뭐 어쨌든 그런 데모가 있어서 저는 이거 처음 들었을 때 왜 이렇게 많이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했는데 저희가 옛날에 만든 그런 데모 좀 그런 그거였던 것 같아요 잠시만요 맞아요 키도 똑같구나 아무튼 그런 데모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못 내겠지만 아무튼 방금 듣는 노래는 카이 선배님의 PINCH S인데요 근데 확실히 확실히 카이 선배님도 왜냐면 저는 사실 이 노래도 되게 뭐라 해야지 되게 약간 통통 튀는 그런 느낌도 있지만 뭔가 되게 또 되게 섹시하다고 생각해서 확실히 카이 선배님이 섹시한 걸 되게 잘 하는 것 같아서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예스 그래서 이번 노래도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카이 선배님의 PINCH S였습니다 PINCH S 하면 저는 그거 떠올라요 여러분 그 아이세이지 알아요? 아이세이지의 매니랑 아이세이지 이름도 까먹었네 아무튼 그 아기 이름이 PINCH S 있잖아요 되게 뜬금없지만 좋아요 그리고 또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번 노래는 제가 또 추천받은 노래인데 꼭 여러분들한테 틀어달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틀어드리려고 제가 챙겨왔습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이 아는 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형 같기도 하고 되게 무섭기도 해요 무섭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맞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히면 제가 칭찬해드릴게요 다음 주이쓰? NO 모르구나 PD님? 오 맞힌 사람들 있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악마토끼 악마토끼의 곡 추천이어서 제가 꼭 틀어야만 해요 왜냐면 안 틀잖아 그러면 또 뭐라 할 거거든요 100% 뭐라 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일이 복잡해져서 꼭 틀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악마토끼가 추천한 다음 노래 틀어드리겠습니다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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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가니 서둘러 젊은 배야 띔뜰레 한송이들과 사랑이 어찌러이 너 다니는 밤이야 나락을 사뿐히 주렴 백팽한 어둠 사이로 떠오르는 기분 이가 내 앞둔 주력에 허구이 정해도 두렵진 않을 거야 푸르른 우리 위로 커다란 술벨 위만한 스쿱 나에겐 너를 맡겨볼래 바람을 새로 질러 날아오르는 기분은 so cool 삶이 어떻게든 완벽해 네 이번 곡은 우리 악마토끼 리노가 추천해준 곡인데요 아이유선비님의 strawberry moon 이었습니다 뭐 그냥 대단하죠 진짜 아이유선비님은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항상 어떤 노래든 어떤 무대든 진짜 너무 멋있고 대단하고 진짜 리스펙트하는 선배님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이렇게 아이유선비님의 strawberry moon으로 제가 또 추천해주고 싶었던 노래를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틀어드릴 저희 스트레이키즈의 신곡들을 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저것 비하인드 얘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한번 보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자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랑 이것저것 얘기를 대망의 비하인드다 뭐 했지 비하인드? 생각해보면 생각해보면 막 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좋아 좋아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주세요 방팡은 추워? 네 여기는 안 추워요 여기는 아예 온도가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여름에도 여기 안 덥고 겨울에도 여기는 안 추워요 신기한 방 신기한 방입니다 아예 온도가 정해져서 음악이 vast, 음악이 아주 다른데 그래서 모든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은 그것이 아주 아주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큰 팬의 노아시비40입니다 이 프로듀서는 드라이크입니다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만약에 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면 테디 왜냐면, I don't know, the music that he does, the music that he's done, it's all music that I grew up listening to so if I want to reminisce and just listen to, think about the time that I grew up I would just play songs that I really enjoyed listening to and they were all produced by Teddy 그래서 제가 이런 작은 꿈을 가지고 제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계속 계속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그리고 한 달에 제가 정말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매태스에 대한 그래서 저는 그의 프로듀서가 정말 좋아합니다 예스 뭐였어? TMI? TMI 무슨 TMI였지? 제가 그걸 말했나? 말씀 못 들었던 게 있는데 저희가 그... 좀 됐어요, 좀 됐어요 한 달, 한 달 됐나? 한 달? 한 달 된 거 같은데 한 달 됐구나 한 달 전에 저희가 그 이제 일본에 있는 음악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또 너무 영광스럽게 이제 리사라는 가수분이랑 이제 대화를 뭐 인터뷰, 짧은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순간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또 이제 리사 선배님이랑은 리사 선배님께서 이제 또 싸인 CD를 또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미쳤다! 진짜 너무너무 좋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거 진짜 너무 행복하다 해서 우리 숙소에 잘 포장해두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티스트이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가수여서 정말 너무너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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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날씨가 더 좋은데 TMI? 또 다른 TMI? 이렇게 바로 생각을 하기 되게 어려워요 최근에 그런 거 있었어요 제가 이제 영상 사이트에서 이제 이것저것 그냥 진짜 네 별거 다 챙겨보거든요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되게 고난이도 틀린 그림 찾기 그런 영상이 있었는데 제가 되게 되게 쉽게 통과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나름의 팁이 있어서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로 제가 알려드릴 텐데 근데 이게 뭐 제가 알기론 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되게 많은 사람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알려드리자면 뭐 이게 틀린 그림 찾기의 책이든 아니면 영상이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멍 때리면 멍 때리면 가끔씩 약간 하나의 내가 지금 손가락만 봐도 손가락 하나인데 두 개로 보일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뭐 멍 때린다 해야 되나? 멍 때리거나 하면 이 두 그림이 약간 이게 하나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겹치잖아요? 그러면 이 두 그림이 겹치면 하나의 그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되게 약간 3D 느낌이 나는데 근데 그 그림에서 이제 합쳐진 그림에서 보면요 뭔가 되게 약간 반짝반짝 거리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보면 그 부분이 이제 틀린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되게 쉽게 쉽게 통과하고 그런 TMI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뭐 아나 싶었네요 아! 매직아이라고 해요? 난 왜 몰랐지? 매직아이 맞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네 그게 가능한 거야?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매직아이구나? 몰랐어요 그냥 조절되도... 지금 해도 돼요, 봐봐요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또 완전 넓게 할 수 있다 해야 되나? 지금 제 모습을 보고 있는데 지금 엄청 벌어져 있어요 되게 웃겨 보일 것 같은데? 너무, 너무 웃겨 보이는데? 너무 웃겨 보일 것 같은데? 아, 못 보겠나? 아, 정말 아, 미치겠다 아, 이거 너무 부끄럽다 아, 이래서 그게 되는 거구나 내가 진짜 이럴 줄 몰랐다 아, 미치겠다 아, 미치겠다 아, 미치겠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영어로 말해요 그래서, 최근에 스포츠의 디리프트 스포츠의 디리프트 이 영상에서 스포츠의 디리프트 그리고, 정말 정말 심한 수익이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정말 빠르게 그리고, 그리고, 제가 제 개인의 패배를 가지고 있는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이걸 이 시간에 뭐라고 하는 건 어메 still 남의 valour 영어 Schwesun 중 와chodzi activating 와 근데 그렇고 했는데 ote 3 2 어떻게 변화를 mines으로부터 일찍을 만듭니다. 한 지 그런 지역이 바뀌joint이 잘되ged 짜리죠 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니까 중요한 부분은 슬리케팅되는 그런데 지금 하나 사진이 달라서 어느 쪽으로 흘리 kun какие 저 또 다른 게 저게 다녀요 TMI 그래서 역시 마치 도징-off 그것은 네, 너무 웃기다, 어떡하지? 네, 멍 찬 봤네요, 멍 찬 멍 때리는 거 잘 아는데 가끔씩 진짜 그냥 숙소에서 침대에 앉아서 그냥 멍 때리고 있어 생각이 많다 보니까 생각하면 또 멍 때려요 아무튼 네 그러면 바로 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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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하려했던 거를 바로 해볼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 크리스마스 에이블 싱글의 첫 번째 타이틀 뮤직비디오 같이 한 번 보겠습니다 내가 저번에... 에이... 아니, 저번에 이거 못 틀렸구나 이제 트레일러만 봤구나 티즈만 봤구나 네, 맞아요 아무튼 네, 같이 한 번 영상 볼게요 렛츠 고! 숙부입니다. 소리괴물이 공격으로 목소리를 잃은 산타가 치료를 앞두고 대리산타를 고용했다고 합니다. 특별채롱된 대리산타가 전세계 어린이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준비하자. 응? 뭘 모르겠어. 아휴, 머리. 아휴, 머리. 아휴, 머리. 아휴, 머리. 아휴, 머리. 크리스마스 호요 크리스마스 빙글빙글 빙글빙글 돌겠네 빙탐 빙글빙글 빙글빙글 쌀금살끔 다시발 굴두 위로 올라간 살도둘쿨 현실 잘 가 크리스마스 이브 락락락락 빙글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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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 짤까? 안녕하세요 혹시 아니? 산타가 어디잖아 빙글빙글 채널 대출 알맞이 니가 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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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 Boss Singer kg 복애 크리스마스 내게 나 같아 어? 왜? 왜 왜? 어우 워 워 승 스트리트 키즈의 크리스마스 이브 뮤직비디오 같이 한 번 봤습니다 비하인드? 이것저것 비하인드 사실 많은데 궁금한 거 있나요? 마지막 받은 미션 뭔지 궁금하다고요? 그건 알려줄 수 없어요 과연 뭘까? 몰라요 비하인드 뮤직비디오 역시 가수 너무 공감돼? 맞아요 Feliz Navidad 누구 파트냐고요? 여기 단체 여기 애들 목소리 다 받았어요 싹 다 모든 분들의 목소리가 그 파트에 출시되요 Feliz Navidad 왜 싱크대에서 나와? 싱크대로 떨어졌어요 그럼 네 싱크대로 떨어져서 싱크대로 나왔어요 안타깝게도 Feliz Navidad Feliz Navidad 누가 사냐고요? 제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어쩌다 그냥 썼어요 약간 그 부분이 되게 독특해서 트랙만 들었을 때 그래서 여기 어떻게 달리지? 이러다가 여기에 분위기 전하는 또 우리 리스가 또 되게 잘하지라는 생각으로 우리 플릭스를 위한 파트를 한번 만들어야겠다 해서 Feliz Navidad Feliz Navidad I can feel the evil coming but Felix never back 어쩌다 이렇게 썼어요 약간 Feliz Navidad이랑 뭔가 그 Feliz Navidad이랑 뭔가 또 말이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또 보통 크리스마스 되면 못된 친구들은 선물 못 받는 그런 그 Nice list랑 No T list 있잖아요 Good list, Bad list 그래서 Feliz Navidad 약간 이런 안 좋은 거 느껴지도 나, Feliz Navidad 이런 식으로 모두 플레이를 해봤어요 좀 유치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네 유치해요, 유치해 맞아요, 유치해요 좋습니다 또 다른 중간, 이게 원래 이 트랙 자체가 되게 크리스마스 느낌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의 독특한 트랙이었는데 저희가 뭔가 이것저것 크리스마스 요소를 넣고 싶어서 그래서 추가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작곡과 형들도 같이 추가를 해줘서 더 시즌을 한 그런 노래를 만들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훅 부분에 뭐냐 Jingle, Jingle, Jingle All the way You got me spinning, bing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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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nggle Do we get there? 이 부분도 사실 그 훅 부분을 또 많이 많이 수정했는데 결과 마지막에 지금 있는 훅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 부분도 많이 많이 헤맸습니다 어쨌든 되게 재미있게 만든 곡이어서 그리고 되게 또 스키즈다운 노래여서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스 베리 베리 너이스 들어온 찬이 거 됐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감독님 누구셔? 감독님은요 저희 노이즈 트레일러 있잖아요 아 네 그 또 기가 막힌 트레일러를 같이 해 주신 우리 감독님인데 너무너무 저희를 너무너무 잘 챙겨주시고 저희의 의견, 아이디어 같은 것도 너무너무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항상 촬영 분위기를 너무 재미있게 해 주시는 분들이고 결과적으로도 결과물도 너무너무 스키즈다운 스키즈다운 작품이 나와서 너무너무 좋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스태프에 있는 모든 현장... 아니 스태프에 있는... 스태프에 있는 모든 현장? 그래 찬아 너 잘했다 현장에 있는 모든 스태프분들이 참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뭐라 해야지? 왜 이렇게 말을 못 할까요? 아무튼 재미있게 했던 크리스마스 이벌이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노래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노래는 또 다음 뮤직비디오는 또 이거지?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어디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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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이리 있는데? 여기있다 여기있다 어? 어? 여기있다 좋아요 자 이번 다음 뮤직비디오 같이 한번 봐 볼게요 이 뮤직비디오는 또 더블 타이틀이 윈터포이스의 뮤직비디오인데요 윈터포이스 노래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번 뮤직비디오 너무너무 잘 나와가지고 역시 우리 감독님들 이제 이번 감독님들도 그 저희 유닛곡들 그리고 또 많은 작품들도 많이 같이 해주신 우리 감독님들 우리 형아들인데 이번에도 너무너무 잘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 자 그러면 바로바로 이어서 봐 볼게요 다음 뮤직비디오 플러스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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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이 다시 불어온다 시간이 또 흐린 걸까 땀 앞에 곧 모두 변했다 아프토록 괴로워진다 아주 날 그리워하는 난 여전히 그때가 잘해 남아 추억을 모두 모아 눈을 감고 떠올려보네 내가 가짜가 저 밤이 더 길어 시린 맘 위에 허름 같은 게 녹았네 원었다 높기를 반복하다보는 미련 따위의 온기를 잃어버렸지 그래 We are like movie 막힐 듯한 숨이 그 옛날 얘기엔 생각에 다시 몸부림 어쩔 수 없다 하면서도 니은 적에 멈출 다 보니 그 생각은 윈터포스 떨어진다 눈이 어떤 것보다 깨끗하게 포스 아쉽게 나는 내 모든 걸 다 지워볼게 I love you, love you, love you 너도 그렇듯 Love you, love you, love you 다시 포스 떨어진다 눈이 떨어진다 눈이 떨어진다 눈이 We are like movie 우리 속에 돌아와서 I love you, love you, love you 너도 그렇듯 Love you, love you, love you 다시 포스 떨어진다 눈이 떨어진다 눈이 이젠 괜찮아 그래 I'll be okay 이젠 됐잖아 상관없어 go away 기억 속에 너를 찾는다 그 숨겨뿐 그때 걸어가 따뜻했던 겨울이었던 그땐 전부 아름다웠다 기도만 하늘날에 숨어 맘을 모두 비워 그댈 있는 것보다 밀어내는 게 나만 쉬워 그래 그때가 그리운 건지 그때가 그리운 건지도 우지할 수 없는 나의 이름 모를 미련해 괜히 세척을 해봐도 나만 웃었게 돼 사계절이 몇 번 지나야 군차나질까 해 아프기만 하겠구나 추억을 찾아도 나만 초라해지고 생소한 너 With the falls 떨어진다는 일 그 어떤 것보다 깨끗하게 falls 아직 내게 나는 모든 걸 다 지워볼게 I love you love you love you 나도 그랬던 love you love you love you 다시 falls 떨어진다는 일 떨어진다 우린 지금을 보고 다 일어난 것 같아 눈이 느리고 시간은 멀어진다 널 보고 있던 계절이 다시 올까 이젠 보내야 하는데 힘이 든다 더 올라간 던져진다는 일 아니 떨어진다 우린 다시 퍼진다니 펜упth audience 팬 We got neither 긴 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거밖에 없죠 뭐. 노래가 너무 좋아요. 노래가 너무 좋아요. 노래도 너무 좋고 그리고 네. 멤버들도 너무 잘생겨가지고 뿌듯하네요. 그리고 와 현진이 연기를 너무 잘해서. 와 진짜 저 그 뮤직비디오 처음 봤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이 친구는 진짜 나중에 진짜 연기를 하게 되면 진짜 잘하겠다라는 그런 생각. 약간 진짜 보고 싶었어요. 약간 그런 작품 하면 연기를 너무 잘할 것 같아서 또 우리 멤버들이 또 연기도 잘하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윈터포일스까지 봤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이것저것 얘기를 해볼까요? 사실 그 크리스마스 앨범 앨범이라 아니라 싱글에서 나머지 곡들도 틀어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약간 시간이 조금 애매해가지고 제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게 있어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어쨌든 나머지 두 곡 남았잖아요. 이 두 곡은 제가 다음번에 꼭 틀어드리겠습니다. 약속. 프라미스.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느낌이니까 제가 이제 또 이것저것 캐럴도 준비해와서 여러분들이랑 크리스마스 타임을 한번 같이 보내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하기엔 너무 아쉬우니까 이것저것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No, don't go. I'm sorry. I mean, I didn't get to play the other two songs but I'll play it next time, I promise. Because I have to go. I've got stuff to do. So, yeah. Sorry about that. Any other questions that you have? What song's your favorite? I don't know. I love every song. Do you still talk to Peniel? Of course. He's like he's like my my blood brother. I don't know what I'd do without him because he's always there for me when I'm having a really hard time. So, yeah. I might I might text him later. Anyway, yeah. Yeah. Big love to Peniel. Do you know Kepler? Oh, yeah. I do. I mean, well, I know Yujin something. So, yeah. That's how I know. Congratulations to the debut. Yes. Can I have a morning call? Oh, yeah. Oh, what do you want me to do? Oh, let's see. Should I make it angry and be like, wake up! Or should I make it quiet and be like, wake up! Or should I make it bright and happy and be like, morning sunshine! Morning sunshine! Good morning! Good morning! How does that? That's good. 찬아, 꼭 밥 먹어. 알겠습니다. 꼭 챙겨 먹을게요. 이것저것 많이 많이 먹어야지. You should have more pots? Nah. I mean, I don't really like having that many pots and I would much prefer, you know, the other kids to have more spotlight because that's just the personality that I have and I don't really like getting too much spotlight either. So, yeah. If you can understand that, I'd like that to... I'd like you guys to understand that because, first of all, being equal is, I think, is what's most important. So, yeah. I feel like, you know, to be all fair, everyone needs the right amount of percentages and stuff and, uh, yeah. I don't like having too many pots. That's, like, something that I have to deal with, but, yeah. If you guys can understand that, thank you because I try my best to have as less pots as possible. So, yeah. That's something to go on about. Eat healthily, healthy, healthy, eat healthy. Sorry, I read that wrong. Eat healthy. Yes. I promise I will. Yeah. Oh, I saw a lot of the Christmas evil reactions. There was so much. The Australian blokes reacted to it again and I watched it and I was like, oh, my gosh. They're back and I had a great time. So, thanks for watching the video. Yeah. There's that. There was a lot of people, too. The people who always do their classic reactions. Yeah, I'm, like, I'm, like, subscribed to all of you guys. So, I'm watching everything. Yeah, you guys make the funniest, cutest, most entertaining reactions. So, thank you to everyone. Thank you to everyone. 크리스마스 이블, 약간 욕처럼 들린다고요? 뭐, 약간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전혀 그렇게 의도한 거는 전혀 아니고요. 네,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뭐, 곡 약간 자체도 약간 뭔가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공감이 또 되잖아요. 맞아요, 저도 막 그런 얘기 들었었어요. 크리스마스 이블, 약간 그렇게 들리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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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전혀 그런 게 아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니었다. 네, 그런 경향이 돼 있었어요. 네, some people said 크리스마스 이블 sounds like, like,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이블 if you don't, if you pronounce it kind of differently, it kind of sounds like a swear word, so, but, we would definitely not go for that, so, just in case, yeah. Do you swear often? no? you know, get to places and, you know, so, thank you so much, but, yeah. Anyway, I have to go. 저 이제 진짜 가야 돼서 여러분들 다음에 또 봐요. 오시죠? 또 올 거니까. 많이 추워졌으니까 또 따뜻하게 입고요. 장애기만 가볼게요. Before I go a big hug. Yes, big hug. 여러분들을 겨울 따뜻하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장애기만 가볼게요. Thank you. Bye. Thank you, stays. Thank you, baby stays.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